자 도로점용화과는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. 이 점용한다는 것은 특정 부분은 특정한 목적으로 어느 정도 독점적 베타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도로점용화과는 곡물의 사용관계 중에 일반 사용이 아니라 특별 사용입니다. 그 중에서도 보통 특허 사용으로 봐요. 특허. 사회권 행위. 이게 특허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. 그러면서 특허면서 재량입니다.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